근데 이거에 이게 가성비가 좋거든요 이거 근데 문제가 이게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쓰는 사이즈 똑같은거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거에요 그거 흔들려요 매우 근데 솔직히 상관은 없을까요 방송 안하면 어 그걸로 해주세요 그거 제가 쓰는거요 나름 괜찮아요 이게 약간 흔들리는게 문제긴 한데 솔직히 뭐 방송하는게 아니면 흔들려도 상관없어 야 저게 16,000원 밖에 안했네 내가 16,000원에 샀나? 나 한 2만원 준거같은데 근데 배송비가 4,000원이네 쟤 책상 2만원짜리 줘요 컷이 좋아요 이거 흔들리는거 빼서는 아 벽 돌리게 하면 또 벽 돌리게 해줘야지 깔끔하게 펜야초 5으로도 가볼까요 아 이런식으로 하다니 집중을 안했네 야 돌아! 야 벽으로 보내냐 특이하게 야 한바퀴 돌아가서 벽으로 보내네 아 어이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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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능 찰거니 부회장 예능 찰거니 어서오세요 야 야 왜 안풀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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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아 다음 싸움 오! 흘리기 좋았고요 오! 코킹이 나오자 아 우리 오키도끼 봉주르 기본 복장 헤이버 심플한 헤이버 아야 이게 나왔나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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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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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허 감사합니다 켈빈이 와 이거 턱타임 좋다 딱 이거 이 판 하고 우리 또 토끼 후다님이 보니 저 땅바닥이 보이죠? 이거 카페트 한번 깔아봐야겠네 MRJ 스튜디오 너무 럭셔리해지는데 카페트까지 또리야 오우 쉽지 않다 그쵸 공간이 하나씩 처음에는 저기 뒤에 냉장고 말고는 없었는데 하나씩 차고 있죠 어허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는 박스에 의해서 가려졌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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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어허 으 으 으 으 으 아 이게 나오다니 아 쩔어 저거 마이너스 15 없네 아 띄워야 되는데 오케이 저거 마이너스 저리가 있냐라 아니요 그 사람 피가 총 160 아닙니까 80%면 50% 다는거지 73은 존나 많이 그치 한 47% 초풍 원래 해이 초풍하고 초초 발초가 약간 데미지 비슷하잖아 48% 존나 세잖아 둘 다 비슷할까요 무악맵에서 초풍한대 맞으면 진짜 핏성 사이즈 존나 아 왜 안맞냐 에헤이 씨 안맞냐 66rk를 발초 라고 하네 데미지 5 잘 참았다 이거 어허어허어뻣 카운터 음? 아아아아아아아아 ㅈㄴ나 짜증나네 진짜 아아 초풍콤보 제대로 썼으면 끝났는데 아 초풍콤보를 제대로 못 썼어 아 이상한거 써갖고 아이씨 아아 개많 뭐 이래 맞나 아아씨 개많 그치 나도 그 처음에 왜 발초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육육할키인데 이걸 왜 초풍이라고 부르지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엠아제 출정자님 조시는 내일 보여줘야되겠네 크고 아름다운 내 조시 아 조시 캐릭터요 아이씨 아 또 타이빙 좋다 삥! 어우 야 삥 왜 안 나가는데? 아 삥 썼는데 아 졸라 덤비 아 또 더워질란다 아 게임하고 왜 이래 더워지지 삥 썼는데 어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거 망했다 아 그래서 타잉이다 낚시에 걸린 뻔했다 왔다가 뒤로 빠지네 어? 야 뭐 리치가 안다있냐? 나세이 아 열받아서 도움가면 저는 게임이라고 열받지 않죠 엠화자가 언제 게임하면서 열받은 적이 없습니까? 게임을 언제나 즐겁게 스마일 스마일 빨리 해보세요 스마일 나 역시 헤이아치는 벽압박이 최고지 무릎이랑 할 때 더럽게 한다고 하시더만 더럽게 한다고 내가 열받는거 하고 내가 열받아서 그런게 없고 그거는 사실을 얘기한거지 리얼스토리지 리얼스토리 무릎게임 더럽게 하잖아요 그거는 더럽게 한다는거지 내가 열받아서 그런거 아니고 오케이? 인정이 아니고 그건 팩트고 팩트 아 이제 쭈꾸미랑 붙을때 혈관이 보이는데 아 이건 아니구요 왜 더워서 그런거지 왜 더워서 그런거지 야아 커킥 타임이에요 오줌다치 어이 어이 나갔는데 아우씨 여깄고 혈관들이 혈관적으로 계속 나면 제일 친해져 혈관에 오 레아 나오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내가 이제 약간 내 채널에 들어와서 내가 후원을 받는데 후원 수익이 66,000원 있더라구 66,000원이면 아까 내가 70%라 했잖아 그러면 거의 내가 쿠키를 1000개를 받았단 얘기인데 내가 1000개까지는 안 받은거 같은데 엊그 전에 누가 300개 주고 그 다음에 100개 이렇게 주고 내가 벌써 쿠키를 내가 벌써 1000개나 받았다는 거야 66,000원이면 이거 생각보다 쿠키가 수익이 좋은거 같아 유튜브는 많이 받은거 같은데 수익이 안타고 반대로야 유튜브는 또 반대로야 오히려 무슨 많이 받은거 같은데 이런 아 이름없는 챈님 안녕하세요 어 반대로 유튜브는 그냥 후원하고 이제 터져서 어 유정범 좀 많이 받을게 하면 생각외로 없고 카카오는 얼마 안되겠나 하고 좀 있고 유튜브는 더 이렇게 수익을 100%올까 유튜브가 아아 멤버 온다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유튜브 조회수와 후원이 하트이잖아요 그러면 이정도의 돈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외로 안나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많다는거지 왜냐면 기존 조회수 수익에 후원까지 포함이 되니까 근데 막상 돈 들어오는거 보면 그래 분명히 많이 받은거 같은데 후원은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많이 떼는거 같아 유튜브가 유튜브가 아우 대시가 안되잖아 저리가 있냐라 아하 아 너도ój Montuan 그래 ответ 그룹이 최고지 그룹이 최고지 어 다시 아 아 아 아 눌렀는데 대충 45%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표가 안나오니까 아 눌렀는데 정확한 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카카오 트위치는 딱 표가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나오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다 다르니까 아오 머릿고기가 무슨 얘기지 킹 하죠 당연히 킹 안하면 아 이제 킹 접었어요 이라고 킹 말고 딴건 안해요 이라고 뭐 위안하고 맞잖아요 딴거하면 아 킹 안합니까 킹보러 봤는데 그럼 막상 킹하면 아 킹 말고 딴건 안되나요 아 아 저거 양잡이죠 양잡 아 브라이언은 제가 노브라라서 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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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스윙 빨리 이거ch 카펫 개봉시켜야 되는데 카펫 여기서 한번 이기면 이제 승단이 뜰 같은데 아까 그 세비어를 좀 먹어려고 점수 아이씨 무릎 기술이 좋다고 했지 내가 인간 인간도 아니지 로봇 무릎 아이씨 말 걸지 마라 기술이 좋다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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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무릎 아이씨 무릎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아씨 벙서 날 수가 없네 예 전 술담배 안합니다 아 앉았는데 야 오만 기술 다 나오네 아 개 마음 진짜 아우 크롱님은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네 어느 나나 유튜브 있고 어느 나나 트위치 있고 어느 나나 또 카카오 있고 크롱이 꾸여니 또 비너스님 안녕하세요 못하는게 안하... 술담배는 못하는 거나 안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안하니까 못할수도 있고 못하니까 안할수도 있고 어허 어허 섹구 폴 상대방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백댓이 했다가 맞았어. 저 백댓이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갑올 상태에서 맞으면 돼 어 뭐야 이거 왜 안 풀리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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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개사기 다섯대를 때렸다. 제가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그냥 한 대 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격이다가 더 맞은거죠 역시 벽빛이 벽에서는 최강이지 지금 시작하면 돼 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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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는데 아 아 아이씨 우와 괜찮고 저거 차분하게 야 왜 안맞냐 아 나 존나 속상하네 아 존나 억울하네 왜 안맞냐 받는게 시드니 대회 언제하냐 모르겠네요 시드니 관심이 없어서 먹고살기도 바쁜데 야 와 이거 저렇게 되네 타당 어 빠세이 오 시간받아 빠세이 오예 오 오 으아으아아아아아 하하아하 하하 한정도는 막아줘야지 와 이 존나 세번냐 역정선카락이던가요 아 j 아 나이 참 아 안타깝네 짜기짜기 레미안 고기짜당 호로 한판 이기고 한판 주고 돌달아 아 페페 승승승 할수 있어 어이 공찬가도 좋았다 어이 3판 야 안풀리냐 이거 왜 아 우리 열혈팸 페라가모님 어서오세요 열혈팸 페라가모님 오세요 오시자마자 뭐 빨간색이 꽤 바라보이네 페라가모님 오시자마자 샌더위치 오시게 아 삼당 아이씨 오시게 감사합니다 페라가모님이 별풍선 준지 한 한 지금 한 2주 됐나 어 2주만에 열혈이죠 그 카타리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아니면 아직 시간을 더 주셔 줘야 됩니까 조만가요 에마제 여럴 컵 오천개 될 듯 에마제 에마제 이렇게 봐도 열혈컵 높아요 오! 야 아이씨 붕괴가 오예 패턴 패턴 아이씨 아이씨 오 다행이다 아아 카운터가 안 돼 에이씨 예이 발밀 찌러나 아우! 발꿈치! 아 진짜 팔꿈치 짜증나네 팔꿈치...팔꿈치 누구냐 진짜 아...저나 까나 아 알리다 팔꿈치 예방기 아 업무 타이밍 튀기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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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 주작이 1000개였으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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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버저나 아케이드 맨날 한 밥을 이제는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카타리나가 어찌보면 좀 비정상이야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한번 내려가면 또 잠깐만 어 잠깐 이거 안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카타리나가 좀 쉽게 승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카타리나 마이티만 돼도 진짜 우리나라 카타리나 마이티가 몇 명 있지? 한 3명 되나? 그럼 우리나라 마이티가 몇 명 있어요? 한 3명 정도 될거에요 100명 딱히 떠오르는 마이티 카타리나 100년밖에 없는데 아 개말린다 100년하고 또 누가 있지? 제너럴은 마이티 안달았었던거 같은데 아 LCL 그러니까 2명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캐로 삼는 사람들도 마이티가 종국에 2명 밖에 없는데 어쩌다 한번씩 어쩌다 한번씩 하는 에마제가 주작이라고 엄청 높은거지 개급이 아이씨 망했네 4연패네 4연패네 그 시간이 흐르면 의자간이 더 많아지겠죠 오늘 게임 공짜기 때문에 그만큼 아케이드보다는 많이 돌아가겠죠 야 이거 와 1보다 2가 훨씬 짧구나 리치가 안 다니네 라킹이나 해야 되겠다 솔직히 오락실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날뚝 5만원이 뭐 하루 한 3일 게임비 죽이면 게임비 이거 사지 않나요? 아케이드에서 한 3일 안하면 노우 사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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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도 뭐 보통 만원은 쓰니까 MBC 강등 안당한다 나에게 강등이란 없다 MBC 강등 안당 아이씨 개망 아이씨 나 개망 킹이 나자 뭘 역승단 하지? 역승단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르거든 이런건 아침에 하고 빨리 빨리 죽게 납시다 잉 그러면 이제 페라가모님 어떻게 되는겁니까? 승단하면 1,333개! 아 맞다 아예 잠깐만 이럴때가 아니다 아 깜빡깜빡깜빡깜빡깜 우리 그거 다가야지 일단 다가야지 좀 시간 걸릴거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